정실장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흥신소나 이런데를 찾아가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인데요.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일단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이런 걸 하면서 돈 내놓으라 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불법이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위계, 위력 이런 것만 사용해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제 집행 권한이 없는데 강제 집행하겠다 라고 얘기했다. 이거는 속임수죠. 위계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불법 채권 추심이 됩니다. 그리고 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직접 대고 어떤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회사에 왠지 알릴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벨을 누르거나 전화를 계속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위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찾아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채무관계 관련된 사실을 알리고 이런 것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대방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빚졌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못 갚았으니까 참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무리해서 받으려고 하는 추심행위 이거는 불법 추심행위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를 멈출 것 그리고 만약에 범죄 행위를 계속했을 경우에 실제 처벌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면 상대방이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멈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